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지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남자, 그리고 정신 못차리는 여자 두 명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자니? 아니 앉아. 너 기다리고 있었지. 원제, 8년 만에 다시 만난 전남친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전 남친을 이번에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고민되는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혹시 누가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나이나 연수, 지역, 직업 같은 것들은 밝히지 않고 쓰겠습니다. 제목에는 8년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만났던 아니 헤어졌던 사람이었고 둘 다 나이가 많이 어릴 때였는데 그냥 잠깐 연애하다가 남자는 군대를 갔어요. 저는 전역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전역하고서도 친구들이랑 노느라 연락이 거의 안되더라고. 뭐 그저 그런 남자들처럼 최우선순위가 여친인 제가 아니었음에 또 점점 소홀해지고 변해가는 그 모습에 너무 괴롭고 외로워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 좋아 제가 헤어지자고 한거지. 그냥 이거는 헌신을 했지만 헌신작이든 딱 그런 형태였죠. 너무 비참했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 제가 첫사람이었고 또 첫사랑이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몇 년 시간 흘러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안 했고요. 뭐 결론부터 말을 하면 결혼생활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고요.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제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많이 어려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악이 그런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죠. 그러다 얼마전에 정말 오랜만에 어쩌다가 서로 연락이 닿았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니라고. 그리고 다음날 얼굴을 봤죠. 헤어지고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한 9년만에. 그런데 이 남자 저를 보자마자 바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곰곰아 그때 우리 헤어지고 내가 정말 후회 많이 했거든. 나 다시 진짜 잘해보고 싶다. 이런 강한 의지와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 이 남자와 꽤 힘든 연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줬는데 이런저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선뜻 그러고 싶지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결혼도 했잖아요. 또 홀몸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남자에 대한 신뢰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랬어요. 엄청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곰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했다. 나 후회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 알아. 내가 죽일 놈이지. 나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니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나 그때랑 진짜 다른 놈 됐거든. 정말 많이 바뀌었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네 아이들도 내가 다 책임을 짓게. 내가 아빠 돼줄 수 있거든. 노력할 거야. 이러더니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으니까 진정해라. 울지 마라. 이렇게 답을 줬고요. 그날 이후 몇 번을 둘이 더 만났는데 계속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잘해줄 수 있다.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이 남자한테 그랬죠. 아니 나는 그 이전에 너의 그 확신이 필요하다. 너의 믿음에 내가 믿을 수 있을지. 그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말로만 이러지 말고 당장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허락부터 받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미 다 말을 했대요. 아니 아이가 둘이나 있는 돌싱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정말 있어요? 이거 믿어도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야기만 했고 허락을 아직 받은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정말 진짜로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 말이죠. 이게 뭐 한 1, 2년 헤어진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이야. 이렇게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 전 여친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건가요? 막 펑펑 울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올린 거니까 좋은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쓰니 얼마나 오래됐든 헤어진 시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냥 헤어지고 제일 만만한 게 바로 전 여친 뿐이다 이거지. 맞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건 그냥 지금 당장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지나봐. 결혼 이야기 쏙 끼어들어가고 바로 도망갈 겁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니 제발 제 말을 믿고 그냥 걸으세요. 이게 맞죠. 딱 보니 친구들이랑 노는 거 오지게 좋아하고 자기 사람 소중한 걸 전혀 모르는 그런 그지 같은 인간인데 저런 놈들 내 장담하는데요. 그 그지 같은 습성 절대 못 버립니다. 이 글에 쓰니 저 사람 뭘 보고 고민을 하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전혀 보이질 않네요. 그냥 울고 불고 잘하겠다. 이 말만 믿겠다 이건가요? 물론 쓰니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니 했다 하더라도 홀몸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쓰니가 지켜야 할 아이가 둘이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도 솔직히 많이 그리웠다. 이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등등등 이런 본인의 감정 같은 거 전혀 단 한 줄도 안 보이고 그저 애 둘 딸린 내 처지에도 좋다는 남자니까 그냥 만나봐야 되는 건가? 내가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인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뭐야 이거? 애가 둘이라고? 이보세요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쓰니한테 아이가 있든 없든 한 번 실패한 결혼인데 도대체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그냥 너 하나 좋다면 망고땡인 그런 게 결혼입니까? 진지하게 만나보고 쓰니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 애들 아빠로도 괜찮은 사람인 건지 즉 내 아이들과 잘 어울릴만한 그런 사람인 건지 이런 걸 살펴봐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해도 안 늦어. 또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냥 관두자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해? 아시겠어요? 쓰니 결정 하나 때문에 네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자랑 가족이 된다. 이겁니다. 남자 하는 말이 진짜든 가짜든 뭐든 간에 아무리 설레발을 쳐도 엄마의 쓰니는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이게 뭐여? 왜 휘둘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애들 딸린 엄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냥 애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몇 번 만나본 게 고작이잖아. 아이들이랑 직접 만나보거나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걸 확인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쪽 부모가 그래 좋다 해라. 이래가지고 결혼이 결정 났는데 아이들이 새아빠 싫다고 뒤집어지면 그때 뭐 무시하고 결혼할 건가? 성인인 본인이야. 알아서 살 수 있는 거지만 네 아이들은 부모가 생존에 필수 불가결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과 새아빠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쓴 이랑 남자 둘 다 아이들에 대한 건 그냥 두루뭉술할 뿐이야. 말만 하지. 오직 둘만의 러브스토리에만 쳐빠져 있는 것 같네. 괜히 아빠 다른 애 하나 더 만들어서 난리 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발 좀 정신을 챙겨요 이 아줌마야. 길게 갈 것도 없다. 그냥 몇 달이야 몇 달. 몇 달 정도만 같이 있어보면 또 친구들 찾아 넣어버리고 떠나갈 거야. 옛날처럼. 잘만 하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우는 것쯤이야. 애들 친아빠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에서 남의 자식을 책임진다는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남자라. 이보세요. 아줌마.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애들하고만 사세요.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애들을 친아빠한테 보내고 새 출발을 하던가. 네 결정으로 새끼들이 휘둘릴 거라는 거는 모르나? 저 남자는 지금 쓴이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저 쓴이가 자기를 좋아해줬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지요. 왜? 쓴이처럼 지를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었을 거거든. 그런데 이 결혼하자래? 그럼 그 옛날 연애할 때만큼 쓴이가 해주지도 못할 거고. 왜? 이젠 나이도 먹었지. 열정도 식었지. 거기다 신경을 써야 할 애들이 둘이나 있어. 이러니 당연히 남자가 기대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게 될 텐데. 이 정도면 어떤 그지같은 미래가 그려질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 뭐냐? 아니면 뭐 휘망해로라도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야 뭐요. 나중에 네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애 딸린 돌싱을 데려왔다고 생각해봐. 뭐라면 아이고 새아가 이러면서 반겨줄 자신이냐? 뭐? 재혼?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냥 연애만 즐기다가 놔줘. 양가 부모님 속만 오지게 타들어가니까 녹아내린다고. 알았냐? 장담하는데 이런 사람 절대 안 바뀌죠. 이건 그냥 대놓고 꽁파 노리는 거야. 아니 홀몸도 아니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하겠대? 누가. 말이 돼? 몇 년 안 지나서 금방 또 앉는 자 찾아갈 놈입니다. 그냥 연애만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굳이 결혼이 또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해. 그냥 급전 한 5천만 원만 당겨달라고 해봐. 바로 답 나오지. 추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은 치울게요.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뭔 태도요? 설마 하겠다는 거야? 글을 지어버렸네. 설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지? 그냥 알았으니까 너 안 할 거야. 이거죠? 맞다고 해. 그게 아니라면 진짜... 아무튼 그래요. 잘 들어요. 남자가 없으면 죽는 남미새가 아니라면 그냥 만나지도 마요. 솔직히 헤어진 사유도 완전히 개떡 같구만. 어? 와서 아니라고 해. 글 지우지 말고. 야 이거 뭔가 보란한데? 아니겠죠. 단호한 거겠죠.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나 안 할게. 이러겠죠. 만약 반대라면... 비극이지. 아니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한 논리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9년 전에 먹었던 똥이 10년 지났다고 된장으로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변해요. 뭐 된장 맛이 나는 똥은 될 수 있겠지. 그래야 저 똥이야. 어? 아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